북한 고위급 외교관들의 탈북 사례가 잇따른 최근에 북한이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내부에 수용시설을 설치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MBN의 보도였는데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지하에 본국 송환을 앞둔 외교관들을 수용하는 곳이 최근 만들어졌고, 이곳에는 중국 내 외교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근무하던 해외 인력 등도 수용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엘리트층 탈북이 북한 체제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이런 수용시설의 외교관들을 억류하고 있다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서 중국 정부에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만큼 북한이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한다, 이런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최근 탈북했던 리일규 전 참사는요, 고위급 외교관들의 탈북이 급증한 시기를 지난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코로나 종식을 계기로 해서 외국에 있던 체류자들을 모두 들어와라, 이렇게 불러들이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리 전 참사는 어제 보도된 KBS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북한의 국경 개방과 함께 장기 체류자 소환이 시작되자 탈북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말고도 지난해 하반기에 탈북한 고위급 외교관들이 더 있다고 증언했는데, 코로나 봉쇄 당시 이미 대북 제재와 경제난으로 강화된 북한 당국의 통제 때문에 동요가 컸던 외교관들이 본국 소환이라는 현실에 직면하는 순간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는 건데요. 영국 주재 북한공사였다 탈북한 태영호 전 의원의 부인도 자서던에서 탈북 1년 전 외교관의 대학생 자녀를 평양으로 들여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영국에서 9년 가까이 생활해온 아이들이 북한에서 정상적으로 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썼습니다.